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지난 3월 27일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너먼 교수 하면 행동주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대표작인 생각에 관한 생각 같이 읽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미래스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전차 타고 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을 때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아닌 심리학과 교수인 대니엘 카너먼 교수가 수상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대니엘 카너먼 교수 하면 같이 붙어 다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머스 트버스키라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거죠. 그런데 아머스 트버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살아 있었으면 노벨 상을 공동으로 받았을 것이고요. 살아 생전에는 사실 카너먼 교수보다는 트버스키 교수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심리학계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사람은 25년간 공동연구를 하면서 한 20편이 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의 담겨져 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자가 두 명이니까 한 명이 주저자가 돼야 되잖아요. 두 명은 또 행동경제학, 인간의 확률적 사고 이런 판단, 편향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둘이 결정한 방법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이 책은 201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카너먼 교수가 두 권의 대중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번역돼서 나온 것 같은데 꽤 나왔나 보죠? 아닙니다. 옛날에 번역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개정이 된 책이고요. 또 이번에 돌아가셔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논문들을 쓰죠. 교수님들은 그런데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대중적인 책을 쓰는데 그래서 이 책을 두고 일부 평론하는 사람들은 행동경제학의 교과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의 또 상식적으로 하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노벨 경제학상이 원래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닙니다. 노벨의 후손들이 소송도 건 적이 있었어요. 노벨 경제학상이라도 노벨을 빼달라고.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특히 영국은행을 생각하는데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스웨덴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명칭은 이런 거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거군요. 그래서 이제 완전 시상식 다 따로 하고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시상 장소도 노르웨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 재단에서 상 주고 하지 않겠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 후손들이 한 데 반대를 하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잘 담고 있고 하지만 또 내용이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 책의 원제가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생각하기. 이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생각하기를 시스템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리게 생각하는 것을 시스템 2. 우리가 생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모드가 두 개 가지 모드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생각하는 모드가 하나 있고 천천히 생각하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네. 시스템 1. 빠르게 생각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7 곱하기 34. 안 되죠. 한참 생각해요. 적어야 돼요. 이거는 느리게 생각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도적이어야 되고 주의 집중을 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느리게 생각하는 건. 네. 그게 느리게 생각하는 건데. 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구분했냐면 인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리는 대부분의 판단은 완. 네. 심사숙고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거의 본능에 가까운 즉각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대다수 3분의 1을 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뇌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1 상황이 발달했는데 간혹 시스템 1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확률.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투자. 네. 돈.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 네. 그래서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사고 2를 분석해서 우리가 행동경제에 굉장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 기존 경제학은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살아있는 경제적 동물인 이콘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합리적이 맞는데 때때로 인간은 편향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이 부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이 사실은 경제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다는 거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뭔지는 일단 이해가 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주어진 정보나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맥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휴리스틱, 전망이론, 기존점과 조정이론 이런 유명한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개념은 이거는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생각해 보셨던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나 상황 맥락에 따라 편향이 발생한다는 건데 유명한 실험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레바퀴 실험인데요. 0부터 100까지 있는 행운의 수레바퀴 있잖아요. 빙빙 돌리는 거를 여기서 카나먼과 드버스키 교수가 학생들 몰래 0부터 100까지 나오는데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10하고 65만 나오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돌려도 10이나 65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유엔, 방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유엔 회원국들 중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방금 적은 숫자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방금 전에 수레바퀴를 돌린 다음에요? 네. 새로 돌린 다음에. 돌린 다음에 제가 숫자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만약에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숫자 10을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대답을 했고요. 65 숫자가 나오는 사람들은 4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행운의 숫자와 아프리카 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여기 뭐냐면 65% 10이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 한 번 들어오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앵커링, 닷, 배가 닷을 내리는 건데 65라는 숫자와 11라는 숫자가 내 생각에 닷을 내려버린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생각의 닷 내림 때문에, 앵커링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도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또 여기 두 번째 나온 얘 중에는 이건 이제 점화 효과 같은 건데 18살에서 22살에 대학생들에게 5개의 단어를 주고 그중에 4단어로 된 문장을 만들어라. 우리가 5단어를 주고 4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노인들을 연상시키는 단어. 뭐 이건 미국 책이니까. 플로리다. 미국에서 이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사하는 것이 플로리다죠. 그다음에 잘 잊어버리는. 그런데 그레이, 회색의 이런 단어들을 쓴 학생들이 있었겠죠. 내 단어 가지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실험은 뭐냐면 그 노인과 관련된 단어로 한 문장을 한 학생들이 복도 끝에서 끝나고 걸어가는 거를 시간을 잰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실험입니다. 노인과 관련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걸음걸이가 늦어져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내가 그 단어를 쓴 것이 내 행동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플로리다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걸 두고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해결한 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얼굴을 보여주고 또 젊은 사람이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조축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얼굴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조축을 할 것 같으세요?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든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자들 중고들하고 자꾸 만남을 가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가 주어지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 바뀌면 내 패스트 든킹. 그러니까 빠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판단도 바뀌지만 심지어 뭐죠? 행동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내림 효과, 점화 효과, 지금 말씀하신 플로리다 효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생각해서 영향을 받아서 행동까지 바뀌는 거야. 바뀔 거죠. 이 책에는 이런 편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안 읽어봐서요. 꼭 읽어보고 싶으면. 인간이 얼마나 내 의사결정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투자 측면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투자에서 다니엘 코너먼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자에 관한 질문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느냐. 똑같은 것을. 똑같은 지식인데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파는 거 알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기업이 나쁜 실적이 있거나 이런 걸 예측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다니엘 코너먼 교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후에 대다수는 착각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명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먼 교수의 제자인 테리 오딘 교수인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이거는. 7년간 이 사람이 16만 3천 건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판 주식과 산 주식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남자 성별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판 주식과 산 주식이 있을 텐데 1년 후에 이 두 주식을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산 게 수익률도 높았을까요? 1년 뒤 아니면 판 게 더 높았을까요? 할 때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팔면 높은 거?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흔히 우리 통장 쪽으로 내가 팔면 놀라.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군요. 판 주식이 3.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이 논문은 나오죠. 이 책에 이 제목만 나오는데 주식 거래는 당신의 부를 위협한다. 그다음에 사내들은 다 그렇지. 이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또 투자 패턴을 비교해보면 여성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남성들은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주식 투자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또 개인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이런 거죠. 개인 투자들이 주의한 특징은 뭐냐면 수익이 난 주식은 팔고 손해가 난 거는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실을. 싫잖아요. 내가 손실 확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유명한 프라스펙토 이론이라고 전망이론이라고 해서 손실 회피 감정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냐면 수익이 난 것은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조금이라도 나도 팔고 그다음에 손실이 난 것은 보유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손해 난 건 팔고. 손절매하고. 네. 수익이 난 걸 보유해야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사람들이 그럼 어떤 판단을 하냐. 대부분의 16만 건이 넘는 계좌에서 판단은 최근에 세상에 관심을 받는 주식에다 몰려간답니다. 뭐 저평가된 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내믹 커너먼 교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당한 예측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커너먼 교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이제 뭐 부자는 부자셨죠. 강서류나 이런 거 어마어마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이 투자를 어떻게 했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커너먼 교수를 한 인터뷰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한 명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실제로. 다니엘 커너먼 교수한테 물어본 거죠.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더니 당신이 정말 더 똑똑해지고 결정을 잘했냐. 커너먼 교수가 참 대다했던 건 이런 얘기 같아요. 나는 사실 영리해지려고 많이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시스템 1 때 실수를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내가 더 나아진 거는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빨리 알아채는 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거를 투자를 잘하려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 커너먼 교수는 자신의 돈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느끼셨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인지적 함정, 임진전 지뢰밭을 우리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실수했을 때 그걸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나보다는 남들이 더 빨리 알아챈댑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이었는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양 있고 공정한 사람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받아로 예상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스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중국과 경쟁 중인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